한라산 진짜 하루종일 걸려요, 빨문데. 하루종일 걸리긴 하는데, 한라산이 나쁘지 않아. 혹시 뭐, 울산에 오신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울산이 일단 처음인데, 제가 서울에만 너무 있으니까, 서울만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울산도 핫합니다. 지금 오면서 쭉 봤는데, 아, 관람차 여기 건너편에 있어요? 아, 건너편이에요. 대구랑 부산도 가봤었는데, 대구도 뭐 동성로고, 부산도 뭐 이렇게 서면, 이렇게 돼있잖아요. 사실, 뭔가 부산이랑 대구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바이브가 있는데, 건물 느낌이나 이런게, 사람들의 에너지나 좀 달라요. 좀 어때, 니는? 데뷔하고 이렇게 앨범 나왔잖아. 앨범 라이다 라고, 저 저번 달에 나왔는데, 많이 들어주시고요. 8월 몇일? 8월 19일날 나왔어요. 네, 오늘 그 낸 기념에서, 그 퍼포먼스도 선보이로, 처음으로 살면서 울산에 왔는데, 근데 와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아파트들도 엄청 크고, 나중에 여기 먹으러 오라고 한번 와야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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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랑 부산이랑 다르지 않아? 약간 같은 경성도의 느낌이 좀 다른데. 그니까, 대구랑 부산은 막, 그 번화가 쪽에 건물 좀 낫고, 조금 이렇게 팩! 돼 있는데, 여기는 막 시각적으로 좀 되게 이쁜것도 하나 있어요. 여유롭게 좀 이렇게. 오케이. 경기도, 여의도 이런 느낌? 근데 약간 번화가가 뚝! 이렇게 이렇게. 공연도 약간 기대하더라고요. 오케이. 안녕 안에서 사진이 엄청 많아. 심지어 네 아마 저희 집에 있는 식탁구의 femme 아 아 BTS!! BTS!! 화이팅 아니면 화이팅 아니면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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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뿐생으로 칠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1,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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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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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